폐메스 슈퍼 야 너 그거? 어? 너 아까도 독일어로 내역했지? 응 야 내가 너 처음부터 나한테 독일어로 바보라고 흉본 거 모를 줄 알았냐? 다행이네, 들으라고 한 말 있대 참 저거 진짜 나쁜 새끼네 요나스 김 박사 넌 고기 구워야지 계단 조심해서 갔다와 고마워 테이아 어 되게 일찍 왔다 니네가 늦게 온 거지 셋이 같이 오기로 했었잖아